멀고 먼 옛날 철과 불과 혼돈의 시대에 열기가 가라앉고 마녀들이 구워낸 달콤하고 바삭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가득하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고결한 소울잼을 지닌 다섯 쿠키들의 등장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다 고귀한 지혜와 강렬한 힘에 쿠키들이 모여들고 영웅들은 왕이 되어 쿠키문명은 대부흥의 시대를 만난다 하지만 찬란했던 시절도 잠시 어둠을 자처하는 자의 등장으로 땅엔 어둠이 스며들고 하늘엔 악이 참거래 온 땅에 혼돈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는데 이에 평화를 수호하는 다섯 쿠키들이 마침내 일어서고 해질녘의 어느 날 드디어 쿠키들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녀는 Xbox receiving 크리스와its juntos 약간의 위험한철들을 candies밥해였다 그녀는 자신이 살을 보이고 그녀는 세계를 한다 나무가 될 수 없다 엔트와 네계를lass 아멘